여불 스테브로 놀러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쎅하다 스테브에서 이틀째 지금 아침이 밝았고요 맞아요 너무 쎅한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수영 좀 하면서 인스타그램 사진도 좀 찍으려고 이렇게 비키니를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일단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안녕 우리 괜찮은 거 맞지? 괜찮은 거 맞죠? 거의 여기서 뭐 사진만 찍다가 가기는 하는데 이런 쇼핑몰이고요 스타버스도 있고 여기 뭐가 많다 약간 피자 비주얼이 미친 것 같아요 엄청 두꺼워 엄청 두꺼워 이거 약간 베이크 그거 조금 더 뭐라고 맞아요 진짜 쪘으면 여자야 이게 페퍼로니고요 이게 치즈 비자입니다 얼굴이 많아 이거 이런게 뭐에요? 아프 오우 귀여워 우와 귀여워 여기서 저는 화이트 진자 향수하고 이 블러썸 향수 이렇게 두 개랑 핸드크림까지 자 맥시망고 안에 들어와서 맥시망고에서 망고 시크 라지 사이즈 시켰고요 옆에 언니는 망고 아이스크림 스몰 사이즈로 시켰어요 되게 진해 보이다 꾸닥꾸닥해 보이고 맛있을 것 같아 아이스크림 마사지 플레이스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아 한국분이 하시는 데인가 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굿이블링 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초반부터 침 떨어지면서 잔는데 계속 추룩 소리 못 들으셨나요? 초반부터 자느라고 아 여러분 여기 강추합니다 너무 좋아요 강추 이거 너무 예쁘다 여러분 하자 저 짐들은 뭐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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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